옹진군은 설 연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을 최고 단계에 준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. 군은 연안 여객터미널과 산목선착장, 방아머리 선착장에 대한 방역 강화를 위해 입도객 전원에 대한 발열 체크와 손목 밴드를 배부하고 있습니다. 특히 설 연휴 기간에는 관내 입도하는 귀성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 캠페인을 통해 생활수칙 안내 홍보물과 마스크 등을 배부합니다. 또 관내 7개 면의 공공기관과 선착장, 버스 정류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을 실시합니다.